알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소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좋은 일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심 속에 소망의 정체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부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소망의 정체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경고할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단지 우리가 해로 여기거나 또 억울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게 하시고 다듬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있는데 이 배에는 뭐가 있냐면 닷이라는 게 있습니다 닷, 들어보셨나요? 닷 여기 이 닷은 앵카라고도 하는데 이 닷은 쇠로 만든 줄에 더 무거운 쇠부치를 매달아서 바닥 깊숙하게 내려서 배가 한 곳에 잘 정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닷을 내린 덕분에 배는 폭풍구가 몰아칠 때도 다른 곳으로 표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 밑에 내린 닷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 내려가면 하지만 이 닷을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 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삶의 파도 가운데서도 표류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닷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무엇을 나의 닷으로 삼아 그것을 내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하나님이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는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 곧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혼에 닫히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마른 뼈 환상에는 알고 보면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골짜기에 널부러져 있는 이 마른 뼈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향해서 대언하게 하시는데 곧 이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힘줄이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뼈와 뼈들끼리 맞아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신 게 뭘까요?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두리니 나 여하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여하의 말씀이니라 자 주의 영이 떠나버려서 소망이 없던 백성에게 다시 산 소망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하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려고 오직 그런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은 지금 여러분을 어떤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의존할 만한 대상이 맞습니까? 소망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변함없이 뒤택해 줘야만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소망입니까? 저번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 있죠 10편 42편 5절 다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소망의 능동성이 나타나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이 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정시킨다, 붙인다,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나의 삶의 능력으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확실하게 시작되는 능동성 능동성, 하나님의 실실하심 이걸 끝까지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는 의존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반드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요 절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거센 파도를 견디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날을 거닐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는 지체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이런 날도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직도 여전히 자신에게 거는 소망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늘 자신만만하고 나는 젊으니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젊음 앞에서 초라해져버린 나를 바라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자신감 자존감 이거 있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신감 자존감이 내 영혼에 닫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합니다 나의 악함을 직시하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 내 소망을 놓아야 되고 주님께 내 소망을 붙여야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하면 바로 잠수 타버립니다 절망해버려요 포기하는 겁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기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닫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세상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의 일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그곳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모인 곳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아다닐 그리고 잡아갈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문을 막 2중, 3중, 4중으로 닫고 싶은 심정이에요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자들은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굳게 닫혀있던 그 열리지 않는 제자들의 모인 곳 한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은 그대로 굳게 닫혀 있어요 잃어버린 소망의 상태를 마치 대변하듯이 굳게 닫혀 있어요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던 제자들이라는 이 배에 닫힐 내리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유령이 아니야? 싶었을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도 잘 모른 채 얼어붙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그 다음 행동을 보이시는데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한 요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손과 옆구리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손과 손의 발의 옆구리에는 여전히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 발견되는 은혜 두 가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인데 여기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사네드린 공예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데 요셉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같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제 47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사네드린 공예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확인해보고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고 돌을 굴려서 문을 놔요 이 광경을 누가 보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광경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가 여성을 천시하던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때문에 여성들의 증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여성이 등장했다? 아 이건 부활의 신빙성이 별로 없다라고 누구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히려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말 사실임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의 기록을 왜곡하려고 했다면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을 내세웠을까요? 안 내세웠을 거예요 남자를 내세웠거나 고위관료를 내세웠겠죠 자 그런데 이 여성들이 실제로 무덤을 받고 빈무덤을 받고 천사를 만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싫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증거는 사도 바오를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열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오백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한 일곱 번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목도한 사람 모두 하나같이 황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다수는 살아있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삭되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깊숙하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말로 증언되었음을 볼 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신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 발견되는 은혜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는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표현해놓은 대목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 상처로 인해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 그 상처를 이해하고 나면 그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남은 삶이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상처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그분이 해주신 일을 떠올렸다 자신들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구원한 상처였다 그 상처의 기억 덕분에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견뎌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상처를 고스란히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죄책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총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더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친 돌문을 여셨듯이 다친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견고한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에 소망을 둘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우리의 의심 많음도 아시기 때문에 신이 손과 옆구리에 상처의 흔적을 남겨두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도록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친절하게 다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 소망을 두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스러움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달리셨습니다 대신 수치를 당하셨고 대신 조롱을 당하셨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목박히셨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히 저와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흉악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비참했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별 볼일 없었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힘과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힘에 없는 것에 소망을 둔 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 모든 수치와 조롱을 인한 눈물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피에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모아서 흘리셨습니다 눈물로 다 용서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최악입니까? 그러나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날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잡고 앞에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만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춤출 수가 없습니까? 모두가 춤출 수 없을 때 우리는 춤을 춥시다 기뻐합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예수 소망으로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그 부활의 기쁨의 빛 아래에서 따스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최악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견고한 반석 나의 위로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춤추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